고맙습니다 샤키 괜찮아 미친 힘으로 깨있어 왜? 왜 샤키야 오지마 오지마 진짜 오지마 오지마라 스탑 오지마 들어와봐 여러분 혹시 배에 오신 분 있으세요? 저요 저 아무것도 왜 울어 덕희 응? 왜왜 이리 와봐 아 진짜 응 팀 분들한테 싸웁니다 왜 그래 뭐가 미안해 너도 처음이잖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힘들어? 앉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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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잘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응 리더는 아니 솔직히 진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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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걸 괜찮아 뭐라 안해 네가 리더야 타키가 이제 처음 리더를 하는 거기도 하고 많이 그 자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부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힘들겠지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옆에 내가 있잖아 네 넌 아무리 넌 넌 노린 오 헤픈 엘리